일본이 다음 달부터 모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등 여행 빚장을 완전히 풀 것이라는 기대감에 일본 여행을 예약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엔하 가치가 떨어져서 여행 비용 부담이 줄어든 것도 큰 요인입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국내 한 여행사 콜센터. 일본 여행 상품을 문의하는 전화가 이어집니다. 코로나19로 지난 3년 가까이 외국인 입국을 제한해온 일본 정부가 이달 7일부터 PCR 검사 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고 가이드 없이도 패키지 여행을 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추자 한 여행사의 일본 예약이 지난달보다 24배 늘었습니다. 엔화 약세로 일본 물가가 상대적으로 싸진 데다 다음 달부터 한국인 무비자 여행이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감도 여행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저희 나라에서 1시간밖에 걸리지도 않고 그래서 곧 코로나 규제도 많이 완화돼서 일본에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홈쇼핑 업체도 발빠르게 체비에 나섰습니다. 오사카와 교토 지역 등의 여행 상품 방송을 시작한 데 이어 소그룹 여행 상품 판매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항공업계도 다음 달 1일부터 도쿄와 오사카, 후쿠오카 노선의 운항을 하루 두 번으로 늘리는 등 코로나로 3년 넘게 얼어붙었던 여행업계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